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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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옴맘다의 예배에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전세계에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밤과 하늘 밤과 하늘 밤굴 흐린 주의 손실이 빛내도 열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그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자 들판이나 바다니 모든 남물 주의 사랑 기쁨 찬아하여라 우리 주의 사랑 기쁨 찬아하여라 우리 주의 사랑이여 복에 그러리시니 삶이 기쁜 생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기쁨 찬아하여라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현재는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변함없는 기쁨 찬아하여라 새벽 변해 보랜 바람 인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 되여 악마고 내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정하려 높이 불러 죽게 영원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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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람한 꼬리여 다른 사람 언제든지 너 주님의 용사되니 나는 주의 군사되어 증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사오리 주님의 용사되니 주의 입만이 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비원한 전쟁 바람에 다 어서 나가자 보루 마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이기고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언제든지 너 주님의 용사되니 나는 주의 군사되어 증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사오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입만이 소서 그 승리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님의 용사되어 증성을 맹세하여 주님의 용사되어 증성을 맹세하여 주님의 용사되어 증성을 맹세하여 모든 사람 이기고의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근력만 부르리 다른 사람 어째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니 나는 주의 용사되어 중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사무리 주님의 용사되게 주의 일 맡기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음 한뜻 공동체의 말씀 잡고 한중안도 현장전도 제자의 삶을 살다가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설레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여원 성도들 가문과 가정의 모든 막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예배로 역사해 주시옵사서 가정과 부부 자녀 형제 모든 환경 여건 속에 가정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축복의 예배로 인도해 주옵사서 3인 1조 스타트만 4천망대 2, 3, 7취운동의 주역들로 사용해 주시옵사서 아버지 2, 3, 7나라 세울 장로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세워진 나라를 위해 일신천심 지속하여 기도로 세워진 선조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사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오력으로 부어주시옵사서 아버지 내일부터 진행되는 영국 회의 전투 캠프팀을 축복해 주시옵사서 정성민 목사님을 팀장으로 오직 단 하나의 망대라는 주제로 출발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하는 캠프 현장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사서 영국과 유럽의 군분 문제를 해결하는 선조 망대로 서게 인도해 주옵사서 아버지 우리가 직접 선교지로 가지는 못하지만 각자 현장에서 중보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사서 5대 양육대주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해 주옵사서 말씀과 기도에 존무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아버지 조성하여 주옵사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사서 우리 여운 가족들 강단 말씀과 24시 소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4천망대 주옵으로 세워 주옵사서 우리 랩몬트들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계가 회복되어 전 세계와 미래를 살리는 주옵들로 축복해 주옵사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온 성도인들 가정과 가문의 영격지각변등이 일어나는 축복의 예배로 인도해 주옵사서 이 시간 새가족이 있습니다 세상 풍파 속에 시달리다 돌아온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사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귀한 예배로 역사해 주옵사서 그리스도 이날에 자랑할 것이 많은 심령으로 인도해 주옵사서 오늘도 당의장 부사님 새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독수리 날개 쳐듯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부어 주옵사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사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사서 찬양이 울려퍼일 때 예원의 가족들 마음밭이 옥토밭이 드는 찬양으로 역사해 주옵사서 예배를 방해하고 두 마음을 주는 더러운 사탄 귀신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절박 추방시켜 주옵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오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을 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옴 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사도행전의 말씀성취 현장입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현장사역위원회 랩런트 1위원회와 2위원회 그리고 장로회 임원단이 지난 12일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차례로 이들을 맞으신 목사님은 각각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스승의 날이 포함된 지난 주간 담임 목사님은 많은 영적 제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중고등국 랩런트들이 꽃다발을 드렸고 14일에는 청년선교위원회 교역자와 회장단이 목사님을 예방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들과 환담을 나누신 목사님은 축복과 건면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14일 대구 초대교회 건축헌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은 237 선교망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시고 성도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RTS 특강이 지난 17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목사님은 이날 강의에서 7미션 실현의 주도자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강의 이후에는 우리 교회 RTS 재학생들을 만나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은 랩런트데이입니다 랩런트위원회에서는 스프링 페스티벌 가보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원리스 홀과 교회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이날 행사에서는 버블쇼, 풍선아트, 미니열차, 에어바운스 등 많은 놀이 체험과 먹거리 장터가 열립니다 새가족을 초청하는 전도회장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장로회 원리스 야유회가 오늘 행주산성 강마루에서 열립니다 스승의 날을 겸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영적 스승이신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날 야유회에서는 팀별 원리스 둘레길 걷기와 경품 추첨을 비롯해 저녁 식사 및 교제와 포럼의 시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2, 3, 7나라 제비뽑기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권사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렘넌트 문화센터 앞마당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에 렘넌트 문화센터 5층 교역자실에서 제비뽑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권사회 이외 집사 및 성도님들은 다음 주일 28일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인도받으며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내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힘들지 마 물들지 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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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상처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정을 못 받아서 인정을 못 받아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날짜가 21일입니다. 엄청나게 힘들지요. 말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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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렇지 않은 아내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아내들도 많이 있는데 아내들도 할 말 많지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 말 자라는 입에. 그 부분은요. 사실은 피장파장이에요. 따지고 보면 피장파장인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 복음 문화가 시급해요. 둘 중에 하나만 복음이 안 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따지고 시비 걸고 성보고 지적하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둘 다 복음 된다. 천국이죠. 그냥 마치 않고 I'm okay, okay, okay. 이렇게 되는 건데 인간이 성장하면서 인정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의 긍정적 관계를 맺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반면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면 이 내면 속에 좌절감과 굴력감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죠. 내면 속에.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서울대학이 제일 똑똑하고 유능하고 1, 1리터들 1등들만 오는 데인데 통계를 보니까 서울대생 열등의식이 제일 많대. 이 비교의식이. 열등만 오고 왔는데 이 와보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막 정신적 스트레스 80%가 열등의식 찌들려 있다.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렇게 되니까 사회에 나가서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원만하지 못해요. 사람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자유롭게 부드럽게 못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러냐. 내면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던 분노. 자녀들이 싫어하는 공부를 억지로 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밖에 없대요.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부모가 공부 잘하면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그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분석이 있다니까. 친구들 간에도 그래요. 이 또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성인이 된 후에도 성인이 직장에서 관심을 끌거나 사람들 인정받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요즘 SNS 시대라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소설 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덜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정요구가 있다고 해요.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인정요구가 더 많대요. 요즘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마음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정요구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요. 인정요구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인데 일명 쌍모의 비극이에요. 상모의 비극.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 나와 있는데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부부에요. 부부.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난 후에 갑작스럽게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다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원리스가 되어 부흥이 되던 초대 교회에 첫 번째 시험이 온 겁니다. 첫 번째 시험. 이 본문에 보면 이 부부가 죽게 된 이유가 뭐냐. 죽게 된 이유가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세요.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안타깝게도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정도 헌신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왜 단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내가 이정도 했으면 이정도 자리를 줘야지. 그래서 이정도 자리를 줘야 나는 모르죠 저는. 그렇게 자리를 제가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그게 안 보여요. 보면 자기 원하는 자리를 안 줬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 장애물이에요. 사람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섭섭마귀가 말이에요. 이 섭섭마귀가 그냥 틈을 타 가지고 신앙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 말 저 말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이 공동체를 분열시켜 버려요.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마귀 심부름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호람되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이 마귀 앞에서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남 형보고 남 지적하고 남 따지고 부정적이고 전부 사단 심부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절대 그래 못해요. 호람되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제모로 축구합니다. 첫째로 깨어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1, 2세를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갑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120명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게 되었어요. 이 가운데서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와 권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도청이 만일 지도청에 있는 사람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싹 다 박탈이 사회적인 특권 다 뺏깁니다. 그래서 부자가 없었어요. 높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거 다 뺏기니까 못 오지. 그래서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 이 하청인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의 보활이 있었어요. 유대교는 기도와 검식과 구제 이게 구원과 관계 있어요. 우리 종교인들이 보면 구제를 잘합니다. 왜 구원과 관계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제를 많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것이 이 구제가 경건의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초대교회가 이걸 다 떠안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걸 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공동체 같이. 이런 가운데 400년 4장 36절로 37절로 보면 바나바가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파고 하나요. 자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은 사도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자들과 교회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다. 요즘 말하면 교회 헌금을 한 것입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가 상황 따라서 헌금을 사용하시도록 교회 하나님 옆에 주의 헌금을 심을 정권 감사의 힘을 목적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성경적 방법이요. 그래서 교회는 각종 제목의 헌금들이 쭉 있잖아요. 만약 누군가를 직접 도우고 싶다면 이 사람들이요. 직접 그래버리면 시험 될 일이 있어요. 시험이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움 받는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바라봐요. 그 사람을 의지해요.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연이 이만큼 도와주시니 다 하면 이만큼 더 주겠지. 그런데 덜 주면 섭섭한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것도 관계가 또 어색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물질 관계 물질을 주고 받고 빌리 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색해집니다. 관계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준다. 돈을 교회에서 빌려줄 때는요. 꼭 안 받아도 될 만할 때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꼭 빌려달라 그러면 그래 좋아.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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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갚아도 돼. 그래야 시험이 안 된다니까요. 갚을 주시면 갚아. 안 갚아도 돼.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빌려주세요. 그런데 이걸 막 빌려달라니까 은행 가서 융자네가 빌려주고 없는 돈에 억지로 억지로 남에게 빌려 빌려주는데 안 갚아주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동그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사도 하지 마세요. 절대 교회 상대로 내가 유익을 봐야 되겠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것 제가 쭉 목회하면 보니까 동그리한 사람들이 다 어색해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 거의 못 봤다니까요. 딱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구제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직접 돕고 싶은 분이 있다면 교회 헌금을 하세요. 교회 내가 누구누구를 돕고 싶으니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목적금을 드리면 교회는 그 사람에게 맞도록 객관적으로 진단해서 그렇게 헌금을 올바라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교 경우입니다. 성교사들이 많이 와서 여기다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귀에 들리는 얘기가 성교사들이 돈을 요구하는 성교사들이 있대요. 좀 달라고 이건 가짜 성교사에요. 내가 한 번 두 번 용서해줍니다. 세 번째 걸리면 아웃이야 이제. 개인적으로 막 성교 좀 달라고 좀 달라고 물론 어렵지요. 성교사들은 뭐 돈이란 게 가저도 가저도 만족이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또 돕고 싶어도 주고 싶어도 그 개인에게 주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 그 성교사를 주세요. 아멘. 그래야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전해 줬는데 그 성교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 돈 많은 장로님 쳐다봐. 내 성교님이 주니까 이게 무슨 성교가 틀린 거 아니에요. 자세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돈 주는 거 장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 전화가 장로님 제가 어렵습니다. 장로님 또 이렇게 기도할 필요. 교회 동동체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안 돼요. 참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들이면서 어느 성교사님이 들이는 성교금입니다. 목적금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 개인적인 이런 거를 해서 안 된다.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사도들 앞에 딱 교회에 들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어딜 갑니까. 바나바로 가지요. 아니 그 바들 다 팔아갖고 두드리니까 이야 대단하다. 이러니까 이걸 바라본 아나니아 사비라가 시기심생인 겁니다. 그래 나도 할 거야. 나도 저 관심 저 인기 좀 받아볼 거야. 그래서 보면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간순하게 시작이 되는데 이 원문에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4장과 5장 사이에 우리 책에는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사건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 헌금되는 자세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아무 동기가 없이 성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의 소위를 드렸던 것과 대조적으로 아나니아 사비라는 불순한 동기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로. 이들의 헌금한 동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형제들 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인증받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런 동기였어요. 그럼 하나님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런 헌금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데리고 망하는 겁니다. 데리고. 얼마나 억울해요. 데리고 죽었잖아요. 안 데리고 있으면 안 죽었지. 정신 차리세요. 안 데리고 있으면 안 죽었다니까. 차라리. 아까우면 데리지 마. 데리지 마라니까 아까우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기쁨으로 데리는 아멘. 내가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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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데리고 데리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다른 걸 샀다. 엄청 영광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영광이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헌금을 데리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깝습니다. 이 동기 가지고 하는 사람을 듣기 보면 아까워. 아까워. 땅을 팔아서 받치니까 금이 크잖아요. 아까워. 그래서 그 값을 얼마 감춘 거예요. 감추었어요. 구약 성경에 헬라 원본에 보면요. 감추었다. 이 말은요. 여리고 전정복 전쟁할 때 요수와 그랬어요. 여리고를 정복하면 절대로 거기 있는 물건 손대지 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아가니라는 사람이 너무 좋은 것이니까 이 전리품을 일부 숨긴 거예요. 그때 선 단어와 똑같아요. 참 무섭죠. 그때 선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영적으로 볼 때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헌금을 들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아닌 거짓령에 속삭임에 속았어요. 거짓령에 속아가지고 희말려 버렸어요. 사탄이 서는 가장 고도의 전술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엄밀하게 사람 속에 거짓령을 집어넣어요. 거짓령을 사탄의 특징을 요한봉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과 속삭임 속임수를 심어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깨버려요. 이 가정을 깨버려요. 형제관 이가시켜버려요. 성도관 이가시켜버려요. 며하게 들어가가지고 기묘하게 그렇게 관계를 깨버렸는데 일조한다니까요. 그런 짓을 해요. 성도관에 아주 사이가 좋은데 그 사이를 며하게 깨버려요. 자기 합리적으로 자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안하네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이 표현은 이 표현은요.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허락했느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 없죠. 내 마음을 사탄이 장악하도록 허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빌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사장 2절로 3절에 모든 지킬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 성령은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요. 무엇을 피하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에요. 악한 것과 담백이 싸워서 이겨나가는 성장하는 적극적 태도예요. 과감하게 싸워라. 어떻게 싸웁니까? 강단 말씀 20 싸우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도 사탄이 공격하니까 하나님 말씀 신명기 가지고 이겨나갔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이겼다니까 내 의지로 내 교양으로 내 결단 안 됩니다.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무력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나니아는 사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컸고 그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5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을 소개를 했던 이 아나니아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 시간 후에 나타난 삽비라도 동일하게 성령을 속이로 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2절에 삽비라도 처음에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감출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희귀하고 싸우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사단과 싸움이에요.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이 상무의 비극이 왜 그러냐. 남편이 성질 때 아내가 그러지 말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렇게 말렸으면 안 죽지요. 아내가 또 아깝다 그러면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이 상무의 비극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이 부부들 보면 똑같아. 시원하다. 시험들 똑같아. 시험 들고 낙심할 때 같이 낙심하고 똑같아. 똑같아. 어쩌건지만 나 신기하고 놀라워. 다른 거는 다 양보해요. 다 하나 되세요. 하나만 딱 잡으면 영적 싸움. 알겠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같이 다 죽는다니까 다 망해요. 그냥. 하나가 인본주의 쓴다. 같이 인본주의 쓰고 같이 쓰고 아멘아멘 하면서 그러면 안 돼. 당신 말이야 지금 인본주의 쓰는 거야.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정찰이자 우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달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래도 파라가 있는 놈도 많은데 파라가 좀 떼먹었다고 왜 죽입니까. 어. 병신 만든 것도 아니고 왜 데려가 버리십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 아담 한 사람. 이 타락이 어떻게 됐어요. 이 하담 하나로 끝났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모든 인류가 다 타락을 이 죄의 속성은요. 개인으로부터 쉽게 전체로 확 확산되지 안 좋은 말은요. 남 흉보는 말은요. 그냥 확 확산되어 버려요. 하나님 말씀 강단 메시지는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누가 한 말은 팍 기억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리고 전달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실감 나지 합니다. 보태가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 말하면 강단 메시지 말하면 하나도 기억 못해. 하나도 인정받는 사람 이번 주까지 기억. 다음 주 하나도 몰라. 제가 제목을 가능하면 좀 쉽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하도 사단이 역사하니까 조금만 전문용어 써버리면 기억 못해. 가장 가능하면 고상은 언어 안 쓰고 좀 쉬운 말로 기억 좀 하라고. 아멘. 아멘. 기억 못해요. 달려버려요. 그리고 세상 말은 막 기가 막히게 그냥 잘 하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 확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전체 걸림돌이 되는 걸 왜 그냥 놔둡니까. 함께 사느냐 죽느냐 이거는요. 나 한 사람에 달려있다는 영적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관이 내 부서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사느냐 죽느냐 나에게 달렸다. 아멘. 이유 없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공동체가 살게 돼있어요. 내가 강당 흐름과 입사되면 분위기는 영적 흐름으로 가게 돼있어요. 그 어떤 문제 사건도 걸림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디딤돌이라. 성장하는 플랫폼이 된다. 하인리히 하인리히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국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인리히 라는 분이요. 수많은 산업재해를 분석하면서 밝힌 이 법칙인데 무슨 법칙이냐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피아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이분 한 분만이라는 생각이 불이 내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좀 강하게 합니다. 인본주의 쓰고 당 짓고 자리 싸움하고 이런 거 막 박살을 내뿜는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그런 것 그런 것들이요 인본주의를 쓰면 끊임 나중에 막 쇠 퍼져요. 영적인 건 안 퍼지는데 육신적인 건 금방 퍼져버려 그냥 그래서 정말요 영적 방심은 건물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가 나의 체질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 단 5분이라도 기도하면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란되고 하나님 앞에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하면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1분도 안 해요. 교회만 떠나면 하나님 사모직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또 와 평생을 거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뻥이야 아무것도 뭐만 남았냐 인본주의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 밖에 남은 게 없어요. 사단이 고도의 전략으로 예수 믿음이 구원을 받아요. 전혀 영적 영향 못 미치도록 은약 공동체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영적 파수군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심 저주지 속의 신앙생활입니다. 12절로 14절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강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이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에 초대교회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강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강은 내수암 성전 뒷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데 당시 라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주로 사용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강에 모였다 요즘 말하면 대형집회를 전도집회를 한 것입니다. 대형 전도집회를 베드로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고 백성들과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남녀들의 무리가 큰 무리가 죽게로 돌아오는 이 증거가 계속해서 오히려 더 큰 역사가 교양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대처상과 그 무리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잡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와가지고 옥문을 확 열어버리고 나가라. 나가가지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러니까 이 감옥에 있던 이 제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생명의 보험을 전가하고 그대로 시키도록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잡아놨는데 이것들 어떻게 나와가지고 또 저렇게 떠들고 있지. 또 다시 집어넣습니다. 자 이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건수를 잡아서 이들을 예수님처럼 사형시키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당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가말리엘의 중재로 풀려나게 되는데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풀어주자. 그래서 가말리엘의 권위와 존경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르게 되고 사도들을 체치질해서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그 말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41절 봅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있음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풀려난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당한 비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그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창피당한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그 흔적이 있냐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게 흔적이 많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신조가 북한에서 박정희 목다로 내려왔어요. 목다로 내려오니까 부대마다 전방에 동두천에 있었는데 전방에 싹 철도 철도 폭포한다고 철도 보초를 다 썼습니다. 그 섰는데 한 번을 모르니까 김충기 목사님이 동두천 감리교회 부흥집회 온다 그래서 부흥집회 참석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민들 여덟 명이 보초로 다 신청했어요. 철도 보초 보초 신청해서 그날 밤에 방을 싹 은혜 받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아침에 쫙 들어왔는데 사령부에서 내려와서 철도 보초 점검하러 쫙 한 부분이 싹 다 비었어 알고 보니 예수장이 됐다 이렇게 가버렸어 그래서 아침에 들어오니까 사령부에서 난리가 나고 중대장이 열리나가 방방 뛰고 소대장이 죽인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우리 여덟 명이 딱 오니까 얘기놈들아 너희들은 영창이다 옷 다 먹고 허리껌 풀고 목포 한 잔 가지고 슬꽃 앞에 모여 슬꽃들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차인데 거기에 다 영창 가야 돼 영창 영창을 사단 영창을 가게 되면 3일 갔다 오면 다 병신되어 옵니다 얼마나 구둣발로 갓을 맞았던지 갔다 온 놈들 오면 콕콕콕 계속 기침하면서 애들이 병신되어 온다 야 이제 병신되겠구나 근데 이제 허리껌 풀고 목포 한 잔 가지고 외모반에 큰 유리가 있습니다 키에만한 유리가 어느 방향으로 다 있어요 딱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밤에 철화되기 때문에 내 영창 가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나갔지 사실 보초 써야 돼요 생각해 은혜 받고 싶어서 그때 영창 간다고 좋다 가서 병신되어 오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면 내가 당하지 눈물 쫙 나더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핍박을 받다는 영광이다 왜냐 그때 충만했거든 그래서 나갔는데 입 딱 보니까 여덟 뭐 이사종재 살 그 다음에 뭐 밧데리 그 다음에 모든 부서 부소품 전부 다 키를 가진 보급창인데 보급창 키에 다 가진 놈이 다 예수님이라 이거를 다 영창 보내보면 사단 이 예하 부대에서 사단에서 와가지고 부소품 타가야되는데 다 엄무가 안돼 그 중대장이 꼬맹꼬맹하더니 소대장 보면 빠다 때려 이래가지고 곡경이 자루 이때 막 큰 거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때려 빠쳐 해가지고 때리는데 그거요 한 위에 때리고 옆에 때리고 중간 때려 피 터져가지고 거의 한 몇 달 동안 엉덩이 다 피멍이 들어가지고 버렸습니다 얼마나 센지 그거 맞는데 저는 쫙 붙었어요 제가 원래 엉덩이 좀 크거든 딱 크 그런데 아니 옆에 있던 고참이에요 일등변인데 이거 상병이요 상병이 딱 맞는데 그거 보니 전라도 나주에요 딱 때리니까 우메 나주구 하는데 그 우메 나주구가 나는 유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주 사실 표준 나주 표준말이라 우메 나주구가 얼마나 배를 잡았던지 그 분 제대할 때까지 우메 나주구야 뭘 말하고자 하느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진짜 할 수 있는데 복음 때문에 참은 적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냐고요 내가 예수 전화하다가 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냐고요 이 감옥에서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 핍박받은 이것이 너무 좋아 너무 너무 기뻤다는 얘기에요 이들의 관심이 뭐에요 오직 예수에요 감옥이건 감옥이 아니건 핍박을 하든 안 받든 예수 그리소를 전구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1심 선생님이 지속했습니다 날마다 성진했든지 예수는 그리소라 가르치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 가거든 만난거든 무조건 예수가 그리소다 저도 그래 하거든요 뭐 상대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소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세 단어로 표현하면 에브리바디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모두에게 아멘 한마디로 24 되시기 바랍니다 24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는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소의 심을 증거하는 3.1조 3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눈이상 신이 선 눈처럼 깨어른 것은 없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은 보는 눈을 말합니다 나주의 장날 나주의 장날인데 한 할머니가 마늘을 높이 사둔 채 다듬고 있었어요 그 옆을 지나가다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것을 언제 다 할까 이렇게 말하고 썩 지나가니까 할머니 혼자 말이에요 눈처럼 깨어른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생각만 했지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고 그냥 끝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은 은약 붙잡고 실행하는 cvdip practice 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 되어져야 된다 아주 당순합니다 정말 영계 모든 성도들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 24 되는 24 기도망대 하나님과의 산역사를 체험하는 25 영원의 기도망대를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최고로 인정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사사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가 거시라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성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동동체를 살게 될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께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온라인과 땅 황금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 나의 괴석 구성 다신 예수를 내 생명 모두 그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난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서서 내 우주 예수여 나의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장하여 주소서 내 우주 예수여 난 우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서서 내 우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가슴에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서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주일원금, 십일종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성경금, 미자리 헌금, 약속의 예물, 하나님 앞에 모든 빛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빛이 경쟁을 사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정의 피로를 풍성하게 채워 주소서 직분 따라 은신하는 모든 청지기들 직분의 축복의 통로요 평생의 자랑이요 하늘의 멸류환이 되는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되기도 와 주소서 오늘 또 새가족본심을 감사합니다 장순대 성도님, 이온진 지사님, 조성민 청년, 김동연 청년, 박근혜 성도님, 김수정 성도님, 김문식 성도님, 에스드 사모님, 겐 루스, 홍원덕 성도님, 김정숙 성도님, 홍다연, 홍서연 렘든 이재호 성도님, 차은서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 이진구 성도님, 김혜숙 성도님, 공민택 성도님, 이상수 청년, 손태혁 성년, 이민서 청년, 김수경 청년, 이경미 청년, 오하훈 청년, 김지호도 학생, 유지연 렘데드 김철령 하나님께서 이 새가족 이름을 하나암마라 생명체계 기록하시고 영궤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생에 모든 움직일자 이제 해답 찾고 생애 최고의 기쁜 날이 되기도 와 주소서 전수자들 항상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불신자 예수의 상태를 아는 이 비밀을 가지고 구원했지 못한 생명들에게 날마다 생명주단을 주시도록 주께서 오략을 다하여 주소서 예수의 들음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원께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을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깨어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일심 전심 지속의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기도 좀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아무 동기 없이 세계봉화를 위하여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사람 앞에 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여 기뻐하신 삶을 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함은 사라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실래요 정말 모든 빛받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변경을 하게 도전해나가는 예원의 전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 시곤만 초월의 능력과 이 삶실의 미체 능력을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임해서 한 장 정도를 이루는 새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의 놀라운 그의 놀라운 그의 놀라운 그의 놀라운 그의 예수 네 주 천국의 왕으로 만들어주시니 놀라운 미래 예수의 주 천하신 복자 오 여전한 원성 천국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천하신 복자 오 여전한 원성 천국의 하나님 모든 성산들 해외지에 모든 성들을 자라는 엠런터들 무리위에 지금 어때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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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